동산 오지 말래? ㅋㅋㅋㅋ 그러니까 턱이 형태 깨는 걸 안 하다고 미련도 있어? 미련도 있어 미련도 있어 하가한테 웃었어 떠나주실 때 마저 나한테 너무 가볍지 진희들이 이렇게 안고 계세요? 안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안고 있는 거 너무 예뻐 좀 더운 거 같다 너무 같다 나 다 나야 해 나 다 나야 해 너무 다 있어 다 왔구나 연omet리 딱 연bug 연구 연구도 연구도 연구 연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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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